오늘 아침은 맑은 하늘 아래에 차가운 바람이 더 매섭게 느껴졌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큰 날씨였는데요.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. 서울과 경기도,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 약하게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특히 이곳 일부 지방에서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지만 도로에 쌓일 가능성은 낮아서 출근 시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. 또 낮 한때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구름 영상을 보시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내일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겠는데요. 따라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도,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고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또 강원도와 경상도 해안가를 따라서는 여전히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, 강릉 영하 1도,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고요. 낮 기온 역시 2도에서 9도 사이로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밤부터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.5에서 2.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. 더불어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까지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니까요. 항해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. 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성탄절인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하시는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